ㄷㄷ 즉처입니다. 즉처 런고 나오겠네요 흠 보통 즉처다 싶으면은 런고라고 보면 돼요 그 너스같은 격이 잘 안나와 너무 약간 양심이 없기 때문에 잘 안나와요 총 진짜 안써 진짜 안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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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야 으취 런고는 양심이 있는거냐구요? 모르겠어 근데 너스보단 나아 항상 상대적인거니까 아... fail 러즈호 음... 살인마는 뭐 처음보는 천군데 보통은 너스겠죠? 아 런고겠죠? 언그에다가 즉처하면은 그... 루인까지 들구요 저기도 움직였으니까 나도 움직이자 어 여기 둘 여기 둘 저기 둘 이렇게 해서 둘도 나뉘어있구요 루인이 있네요 루인부터 파괴해줍시다 깊이기쪽 끼고 나와라! 보라색! 공통! 아... 사모타지라고? 아 일단 일단 돌려봐 자 이거 드시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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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거에요 그거 180 공구통이에요 이거 되게 좋은거에요 방금 말한거 방금 준거 공구통 중에서는 발전기 돌릴때 가장 좋은거야 저게 차지랑이 180이거든요 모든 공구통 중에 가장 크죠 즉처인데 다 폈어 런고가 아니네요 런고가 아닙니다 자 이건 어 루인이 나오는 곳은 요 배를 중심으로요 이렇게 해서 일자로 쭉 가면 돼 이거는 어 바칠이 있으면 나 뚜둑이 맞는데 자 상작강부터 루인 파괴가 우선 루인 파괴가 매질? 아 뭐야 잡혔다고? 잠깐만 뭐..뭐 당한거지? 이거 토구인가? 그리고 왜 없어 장구구나 장구구나 잠식초 어차피 직처니까 루인 쩍있네요 아 300 자살했어요 보였나? 보였다 어딨어 보였다 보였다 타겐 자 아까 한 번에 지나갈 때 봤어야 되는데 이 픽이 한방망구로 뚜두기 맞았어요 또 맞았네 도와주자 이거 들었다다로 걸지 않을까? 아 실패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 발자국 하나 더 돌렸다 오케이 잘해 잘해 만약 쫓긴다면 바로 구할게요 구해줄까? 지금 구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야식이야 더 멀리 갔을 때 언덕 위로 올라가나? 언덕이야 도와주자 가자 치료하면 안 돼 친구 바로 온다고 맞아줄 수가 없어요 맞아줄 수가 없어 한방망구라 가지고 근데 일단은 제가 갑툭 튀어나오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한 대 때리긴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맞아준 셈이 됐는데 어... 나랑 같은 방향으로 뛰어서 터널링은 성공을 했네요 방구가 아... 이러면 까집시다 발자국 돌리는 거 의미 없습니다 아까 럭구판이랑 똑같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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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살린... 신중하게 살린다고 살렸는데도 그런데도 힘들죠 이거는 그냥 마음 단단히 맞고 그냥 그... 잠식당하게 두는게 많았을지도 모르겠다 어... 랭초... 랭크 초반이라서 계속 직처를 쓰는 모습이야 살인마들이 살인마들이 만난 살인마보다 런구 런구에 직처 아... 아... 쫓긴다 저거 쫓기는건 아니고 안걸렸어 아직 이 맵에선 색조하기 되게 힘들거야 다시 2층 올라가서 돌리는거 진짜 의미 없거든요 근데 심심하니까 돌릴게요 별로 살아나갈 생각 없거든 심심하잖아 어... 그만 어... 쪼겼어요 쟤 죽어요 아... 여기 너무 뻔하지 않나? 안 뻔한가? 여기 아오지면 좋겠다 아... 위스퍼... 벨in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가 정답을 알려줘 어 렘마 렘마 어서오세요 렘짱 어서오세요 그거 에이펙스 레전드 그거 한국국 한국 나오면 해야되나 아니면은 지금 우회에서 해야되나 우회에서 하는거면은 빠른 시일 내에 그거 할게요 어 에이펙 해야지 상황 되게 안좋아요 지렁이 플레이 하고 있어요 왜 보이도 좋냐 아 그러네 나는 시끄러워도 되지 게임 안에서만 1 2 3 4 야 견자 다했어 견자 다했어 견자 성공 뭔데 한 번에 성공했어 한 번에 성공했어 일단 찾아 쟤는 4픽은 그냥 죽.. 갈고리에서 죽을거 직체체형 당하겠네 아이고 저거 밖에 안나와 아싸 보라색 탈출하면은 만원 걸렸네 안걸렸네요 8구 방송이 뜨게 된 두가지 요인은 바로 세계 유일벽급 플레이와 수시로 터져나오는 젠자단이다 젠자단 인정합니다 아 이거 돌려야하는 것인가 발전기냐 죽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 죽었다 쟤 죽었다 쟤 죽었대요 쟤 죽었대요 죽었대요 친구 너의 목까지 살아줄게 보였다 이거 아닌가? 아 아 이거 알아 봤어 이거 위스파가? 모르는데? 뭐하는 사람이지? 깜짝 놀랐잖아 놀래키고 있어 저기 저기 지금 가운데 지금 언덕에 서있어요 언덕에 자 요거는 그 어새신 아니 어새신크리드 하면 돼 저기 보이죠 지금 언덕에 대블룩이 보이시죠? 이쪽에서 시야를 거뒀을 때 그때 움직이면 돼요 저거 개구멍인가? 아니지? 안 보였어 그럼 지금 움직여 봤나 보다 못 봤다 얘는 뭐 뭐가 저렇게 날카롭게 움직이냐 찾았다 안에 있네 와 이거 배 안에도 뜨는구나 아 생존 게임 쏙쏙쏙 호우 와 무슨 극적인 장면 연출 연출바라 살인마 다시 보기 보기 해봐요 진짜 아쉬울거야 와 이걸 못잡아 이 경우가 지금 몇번이었어 그래도 오랜만에 오랜만에 뚜벅이 만났다 오랜만에 일득 뚜벅이 오랜만에 아 아 구구콘 좋아니 쳐감사합니다 이 악물 못보책한거 아니에요 진짜 저거 저거는 정말 죽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못잡은거야 언덕에서 저러고 있었잖아 눈에 참고 숙뽑 요새 고맙고 포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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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